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주성범 오디오북을 녹음하게 된 이두행 신부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준주성범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시 읽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조금 잔소리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까지 공부하면서 읽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20년 다 되어서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어리랑자 읽었던 그것을 다시 읽은 그런 느낌입니다. 책을 읽기 앞서서 간략하게 준주성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준주성범은 15세기의 독일 수도자 토마스 압 캠피스라는 분이 쓴 책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500년, 6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아주 많이 읽힌 책이고요. 그리스도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아주 많이 읽혀진 책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준주성범이죠. 준주성범 책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를 분받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반 신자와 수자들에게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사실 때 어떻게 고뇌하고 번민을 극복하셨는지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식계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될 때 그 구체적인 상황조차 잘 가르쳐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교에서 이렇게 읽었을 때는 공부잖아요. 읽고 나서 또 영적 신부님과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뭔가 이렇게 억압되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한 어쩌면 어렸을 때 읽을 때보다 또 다시 한 번 읽었을 때가 훨씬 더 내용도 깊어지고 또 내게 딱 이해가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몇 번 지금 녹음을 한 상태거든요.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책은 한 번 읽거나 하면 안 읽잖아요. 저는 이 책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읽게 된 것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디오북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고 듣게 될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로 향하고 이 가련한 세상을 끊어라. 그러면 내 영혼이 고요할 것이다. 바깥 사물을 가벼이 보고 안의 일에 주의를 다하는 공부를 하라.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니 이는 악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마땅한 자리를 준비해 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게 오시리라.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아름다움은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분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 하신다. 그분은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을 자주 찾으시며 그와 더불어 기쁘게 이야기하시고 기쁜 위로를 주시며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고 놀라운 우정을 보여주신다. 그러니 충실한 영혼아 그리운 정배의 예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꾸며라. 그분이 내게 와서 내 안에 거쳐 하시도록 하라.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너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다른 모든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것으로 통유롭고 만족할 것이다. 그분은 너를 돌봐주실 것이오. 모든 일에 성실히 간섭하시어 사람의 도움을 바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빨리 힘을 잃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영원히 그대로 계시고 끝까지 우리 옆에 굳게 서 계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유익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그도 역시 약하고 또한 죽을 인생이니 지나치게 의지할 바가 못되며 혹시 그가 너를 거스르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걱정할 것도 없다. 오늘 너와 같이 있던 사람이 내일은 갈릴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도 될 수 있는데 사람은 바란과 같이 잘 변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라. 하느님께서는 내 두려움도 되시고 내 사랑도 되셔야 할 뿐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대신에 대답하실 것이며 너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해주실 것이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이방인이오 다그네다. 그리스도와 친밀히 결합하기 전에는 한순간도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무엇을 찾는가 이 세상은 내가 편안히 살 곳이 못된다. 내 처손은 하늘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볼 것에 불과하다. 만물은 다 지나간다. 너 또한 그곳과 더불어 지나간다. 그러니 너는 무엇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생각은 지존하신 하느님께 두어야 할 것이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께 강구하는 말씀을 드려라. 고상한 문제와 천상의 것을 고찰할 수 없거든.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분의 우상에 즐겨 머물러라.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피하고 예수님의 부배로운 우상 속으로 신심을 다하여 피하면 고통 중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며 헐령 남들이 너를 하찮게 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고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잘 참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게서도 세상에 계실 때 역시 사람들에게 많은 천대를 받으셨고 매우 굽빛한 지경에서 많은 곤욕을 치르실 때에는 친척들과 벗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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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움을 받으시고 천대를 받고자 하셨거늘 너에게 무슨 일이 좀 생겼다고 어찌 원망하는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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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항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거늘 어찌 너는 모든 사람이 다 동무와 은인이 되기를 바라는가 어떠한 반대와 고난도 없다면 무엇으로 내 인내가 화관을 얻겠는가 만일 어떤 거슬리는 일도 겪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벗이 되겠는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참하라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품속에 들어가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너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상관치 않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즐거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게끔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 모든 절제없는 감정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유롭게 하느님께로 향하고 정신적으로 고향되어 평화로이 쉬게 될 것이다 남의 평판과 평가를 따르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명석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웠다기보다 하느님께 배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스스로를 닫고 바깥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 수련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정신을 쉽게 집중시키는데 이는 정신을 바깥일에 흩어놓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 바깥일이나 시간상 기뇨한 사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내적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는 일이 생기는 대로 바로 자신을 그 일에 순응시킨다 자기 마음을 잘 배치하고 정돈한 사람은 남들이 좋아하는 행위와 이상한 소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람이 바깥일에 휩싸이는 만큼 장애와 분심이 생긴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면 그 모든 일은 내게 선이 되고 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하고 또 모든 세상 사물에 대한 동경을 끊어버리지도 못하였으니 그것들이 너를 자주 불편하게 하고 어지럽힐 것이다 세상일에 대한 불순한 애착심처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은 없다 내가 만일 세상 위로를 버린다면 그때는 천상의 것에 맞드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자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겸손 누가 내 편에 서있든 반대편에 서있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행함에 힘써라 너의 좋은 양심을 보존하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사람의 어떤 사악한 행동이라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침묵 속에 고통을 참을 줄 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너를 구할 시간과 방법을 알고 계시니 그분에게 너를 맡겨야 한다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모든 혼잡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다 우리의 허물을 남들이 알고 칭망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을 보존하는 데 가끔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사람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자기를 낮출 때 남을 쉽게 위로하고 자기에게 화를 낸 이의 마음을 쉽게 달래줄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일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겸손한 일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겸손한 일을 구호하시고 큰 은총을 내리시며 그를 낮추신 후에는 반드시 영광으로 들어 올리신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에게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당신께로 다정하게 이끄시며 당신께로 부르신다 겸손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평화를 잃지 않고 잘 지내는데 그것은 그가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하느님께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라 생각되지 않거든 완덕을 닦는 데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라 제 3장 사람 안에 있는 선함과 평화 너는 너 자신을 먼저 평화 가운데 보존하라 그러면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선한 사람은 박학한 사람보다 더 많은 유익함을 준다 악습에 젖은 사람은 좋은 것이라도 악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쉽게 믿는다 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꾼다 평화 속에서 잘 지내는 사람은 남을 의심치 않는다 모든 일에 만족할 줄을 모르며 항상 불안한 사람은 가지가지 의심이 일어나 번민을 느끼고 결국에는 자기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남도 편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자주 말하고 해서 유익할 일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의 의무는 소홀히 한다 그러니 먼저 너 자신을 걱정하라 그러면 남의 걱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내 행동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며 두둔하고 잘 가릴 줄 알면서 정작 남의 사정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형제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너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거든 너도 남을 이해해 주어라 내가 참다운 사랑과 겸손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를 보아라 참다운 사랑과 겸손은 자신에게만 분노할 줄 알고 남에게는 도무지 분노하거나 역정을 낼 줄 모른다 착하고 어질며 순한 사랑과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다 자연이 자연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 누구든지 평화를 즐기며 자기와 감정이 같은 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정하고 성질이 약한 사람이나 반항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랑과 무난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느님의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 자기도 편하게 지내면서 남과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도 불안하고 남도 불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더 큰 곤란을 초래하는 사람도 있다 또 평화 속에서 자신을 편하게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도 평화 속에서 살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가련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화는 아무런 저항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고통을 참아가는 데 있다 그래서 참을 줄 알면 알수록 그만큼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극복한 승리자요 세상의 주권자요 그리스도의 버시며 천국의 상속자다 제 4장 순결과 순박 사람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위로 오르는 데 필요한 두 날개가 있다 즉 순박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 이라는 날개다 재앙에는 반드시 순박함이 있어야 할 것이오 감정에는 반드시 순결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순박함으로써 사람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순결함으로써 하느님을 얻어 누리게 된다 내가 내면에 절제 없는 감정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선한 행동이라도 내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남에게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바르다면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거울이 될 것이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치는 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피조물이 미소하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미소하고 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안으로 착하고 순박하면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보며 잘 알아들을 것이다 순박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투시한다 누구나 자기 마음의 품음 그대로 밖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보았다면 그것은 그것을 본 사람의 마음이 순박한 탓이다 또 어느 곳에서든 어떤 곤란이나 걱정이 있다면 이는 양심이 악한 자가 제일 잘 알고 겪을 것이다 죄가 불에 들어가면 녹아 없어지고 온 덩어리가 붉게 빛나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께로 향하면 게으른 생각이 녹아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 사람이 냉담하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조그마한 수고라도 무서워하고 밖으로 위로가 있으면 그것을 즐겨 받는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이기기 시작하고 하느님의 길을 씩씩하게 밟기 시작하면 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쉽게 여겨질 것이다 제5장 자신을 살핌 우리에게 은총과 깨우침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빛이 있다 해도 미소한 것이며 게다가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빛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또한 우리는 자주 내적인 눈이 먼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자주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핑계를 대며 더 악해진다 어떤 때 우리는 사육에서 한 것을 마치 열정으로 한 것처럼 생각한다 남의 조그마한 잘못은 칭망하면서 우리의 더 큰 잘못은 간거해버린다 남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받아 참게 되는지는 빨리 깨닫고 헤아리지만 우리가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자기 사정을 바르게 잘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대하여 엄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내적 생활을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일에 첫째로 힘쓴다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돌보는 사람은 남의 장담점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내적 생활을 하고 신심있게 살려면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이 오로지 너 자신과 하느님께만 있다면 겉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또 자신의 일을 제쳐놓은 채 이리저리 모든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였을 때 무슨 거룩한 결과가 나왔는가 참다운 평화와 화합을 바라거든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너 자신만 눈앞에 세워놓고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세상 모든 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우면 대단히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잠시 지나갈 세상의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큰 실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것 외에는 위대한 것도 고상한 것도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다 어떠한 위로든지 그것이 세상 사물에서 오는 것이면 순전히 헛된 것이라 생각하라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느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찮게 본다 하느님 홀로 영원하시고 무량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며 그분 홀로 영혼의 위로이시고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시기 때문이다 제6장 어진 양심의 즐거움 착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의 어진 양심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어질게 가져라 그러면 항상 즐거울 것이다 양심이 어질면 역경을 겪고 있을 때라도 많은 수고를 차마 견딜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 악하면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내 마음이 너 자신을 꾸짖지 않는다면 유쾌하고도 평안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잘한 다음이 아니면 즐거워하지 마라 죄인들은 결코 참된 내적 즐거움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이 우리는 평화 속에 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누가 우리를 감히 해치리야 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하느님께서 곧 분노하실 것이며 그때에는 악인들의 행위는 허물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역경 중에 있음을 기꺼이 영광으로 삶는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로 영광을 삶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영광은 잠깐일 뿐이다 새 속의 영광에는 항상 근심이 따른다 그러나 어진 사람들의 영광은 그 양심에 있지 사람들의 입술에 있지 않다 의인들의 즐거움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며 하느님 안에 있으며 그들의 위대함은 진리에 기초한다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현실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는다 지나가버릴 영광을 찾거나 혹은 마음에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큰 평화를 지닌 사람이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쉽게 만족을 누리고 평화를 얻을 것이다 내가 칭찬을 듣는다고 더 거룩해지지 않고 책망을 듣는다고 더 천해지지도 않는다 너는 그대로 너다 내 자신이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내가 내 속이 어떠한지 잘 살핀다면 밖에서 사람들이 너를 가지고 무엇이라 하든지 상관치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가치를 헤아리지만 하느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신다 사람은 행동을 살피지만 하느님은 그 뜻을 살피신다 항상 자라면서도 자신을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영혼의 표징이다 세상 피조물 속에서 아무런 위로도 찾지 않는 것은 강한 신앙과 위대한 순결함의 표징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분명하게 하느님께 위탁한 사람이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다 내적으로 하느님과 더불어 살면서 외적인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곧 내적 생활 상태다 제 7장 예수님을 모든 것 위해 사랑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를 낮추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랑을 포기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홀로 모든 것 위해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거짓이며 항구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되며 항구하다 피조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그 피조물과 함께 사라지지만 자신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두고 떠나거나 그래서 너를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둘 때에도 너를 떠나지 않을 그분을 벗으로 삼아 사랑하라 너는 좋든지 싫든지 가끔은 반드시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만 매달리며 그분의 영광에 너를 의탁하라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을 때 그분만은 너를 도우실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모든 것에 사로잡힌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내 마음이 당신만을 향해 있기를 바라 하신다 그분은 마치 임금이 자기 여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내 안에 머무르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제쳐두고 사람들한테 모든 신뢰를 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완전한 실패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믿지도 말고 의탁하지도 마라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이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것만 살핀다면 금세 속을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편안함과 유익함을 찾으면 자주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찾으면 분명히 너를 발견하겠지만 그것은 곧 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온 세상과 그 사람의 모든 원수들이 가하는 해로움보다 더 큰 해로움을 스스로에게 입히기 때문이다 제8장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은 커다란 위로가 된다 마르타가 마리아에게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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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할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어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는 그때는 참으로 행복한 때다 예수님 없는 내 마음은 얼마나 메마르고 완고한가 예수님을 원치 않고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얼마나 미련하며 헛된 일인가 이는 온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아니겠는가 예수님 없이 세상이 무엇을 내게 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 없는 생활은 일종의 큰 지옥이나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일종의 즐거운 낙원이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원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부배를 발견한 것이나 예수님을 잃는 사람은 세상 전부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은 부자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며 그를 모시는 법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혜다 너는 겸손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굳은 믿음과 고요함을 유지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머물러 계실 것이다 내가 바깥 사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곧바로 예수님을 멀리 밀어낼 것이며 곧 예수님의 은총을 잃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을 밀어내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누구한테 갈 것이며 누구를 벗으로 사귈 것인가 너는 벗 없이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벗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플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즐거워한다면 대단히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이 너를 거스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이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야말로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 다른 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이어야 한다 예수님 홀로 특별하게 사랑해야 하는데 모든 벗들 가운데 그분만이 홀로 선하시고 충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위하여 또 그분 안에서 벗이든 원수든 다 사랑해야 한다 또 벗이나 원수나 다 같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기도 해야 한다 너는 특별한 칭송을 받고자 하지도 말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자 하지도 마라 그것들은 오로지 비할 데가 없으신 하느님께만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남의 관심을 받을 생각도 남의 사랑을 받을 생각도 품지 마라 너와 모든 선한 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라 너는 어떤 피주물과도 얽히지 않고 내적으로 자유롭고 순수해 한다 내가 주의 어지심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고 맛들일 뜻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 다가서야 한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비질하여 깨끗이 한 다음에 주님하고만 결합하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 내리시어 너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느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이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은총이 그에게서 물러가면 즉시 궁핍해지고 약해져 채찍질을 받기 위하여 사는 것과 같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라도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자기에게 닥치는 일들을 견뎌야 한다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밤이 새면 날이 밝을 것이오 비바람이 지나면 화창한 날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제9장 위로를 찾지 못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사람의 위로를 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도 하느님의 위로도 없이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마음의 유배를 견디고자 견디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도 위대한 일이다 모든 일에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가 세운 공로를 생각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대단히 힘들고 위대한 일이다 은총이 오는 그때 내가 즐거운 마음과 독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좋은 시간을 누구나 다 원한다 하느님의 은총이 지켜주는 사람은 참으로 편하고 유쾌하게 말을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 전능하신 분의 손이 그를 붙들고 가장 훌륭한 안내자가 그를 이끄시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가지려 하지만 스스로를 떨쳐버리는 것은 어려워한다 라오렌시오 성인은 자기가 모시던 사제와 세상을 함께 이겨냈는데 이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줄 만한 것은 다 천이 보고 그레이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하느님의 대사제 식스토와 이별하는 고통까지 인내를 갖고 견뎠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을 극복하였고 사람의 주는 위로 대신에 하느님의 선한 즐거움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너도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친한 벗 필요한 벗과 이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벗이 너를 버리고 떠났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결국에 서로 떠나고야 말 것이다 사람의 자기를 완전히 이기고 자기의 모든 정을 온전히 하느님께로만 향하게 되기까지는 먼저 자기와의 길고 긴 그리고 용감한 싸움을 겪어야만 한다 사람이 자기를 믿고 있게 되면 오래지 않아 편리하게 사람의 위로만 쉽게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덕행을 부지런히 닦는이라면 이런 위로에 이끌려 떨어지지 않으며 그 같은 감각적 즐거움을 찾지도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어려운 일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느님께서 영적 위로를 주시거든 감사하게 받아라 그렇지만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라 생각하라 환호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즐거워하지도 말고 헛되이 무엇을 과분히 바라지도 마라 다만 그 선물에 겸손에 겸손을 더하여 너의 모든 행동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무릇 이러한 시간은 지나갈 것이며 잠자던 유혹이 깨어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위로가 끊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겸손과 인내를 다하여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하느님께서는 내게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새삼스럽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름난 성인들과 옛날 예언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총을 누릴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은총을 잃은 후에는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하고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그는 실망치 않고 더 정성스럽게 하느님께 주님 제가 당신께 불을 짓고 저의 주인이신 당신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였으며 마침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을 증언하며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띠 두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위대한 성인들도 이러한 변화를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떤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차다하여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령이 오고 물러가시는 것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까닭이다 욕은 이를 두고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니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천상의 은총에 대한 희망만을 신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착한 착한 못할 것이다 이런 이런땐 인내를 갖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은총이 물러가서 열정이 쇠하는 느낌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신심 깊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어떤 성의를 막론하고 처음에나 혹은 후에나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고상한 탈혼상태 이를 정도의 신광을 누린 성의는 하나도 없다 무릇 하느님을 위하여 어떠한 시련으로도 단련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할 자격이 없다 유혹은 보통 뒤따라올 위로의 전조며 천상의 위로는 유혹으로 자신을 증명한 모든 이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역경을 잘 참아 나가는데 필요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다 위로가 있은 후에 유혹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그가 잘했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귀는 자지 않으며 내 육신도 아직 죽지 않았다 내 좌우편에는 원수가 쉬지 않고 너를 노리고 있으니 싸울 준비를 그치지 마라 제 10장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너는 일하러 왔는데 왜 편히 쉬려 하느냐 편히 지내는 것보다는 인내할 것을 즐거움보다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육체가 주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쾌락보다 월등하게 좋은 영적 위로와 즐거움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덕행을 통해서 생겨나고 하느님에 의해서 순결한 마음에 스며든 영적 기쁨만이 진정으로 즐겁고 고결한 것인 반면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은 실제로는 헛되거나 부잘 것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원하는 대로 즐길 수만은 없다 우리 주위에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그릇된 자유와 자신에 대한 과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에 커다란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위례의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 은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지 않고 근원이 되신 분에게로 모든 것을 되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은총의 선물은 우리 안에 흐를 수 없다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몫의 은총을 받을 터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받을 은총마저 빼앗기고 이는 감사하는 이에게 돌아간다 나는 통해하는 마음을 없애는 위로는 바라지도 않으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관상 기도라면 관심도 두지 않는다 고상하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며 달콤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며 모든 원의가 다 순결한 것도 아니며 귀하다고 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크게 하며 나 자신을 망각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은총이라면 기꺼이 받는다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하느님의 은총이 떠나는 채찍질의 고통을 배운 사람은 어떠한 좋은 것도 결코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과 부잘 것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리고 내 것은 내가 차지하라 즉 하느님께는 은총에 대해 감사를 돌리고 내 잘못으로 받아야 할 벌과 비난은 너 자신한테만 돌려라 너는 항상 제일 낮은 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에게는 제일 높은 곳이 주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은 것은 지극히 낮은 것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높은 성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이로 여긴다 그래야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면 할수록 그만큼 영광스럽게 된다 그들은 헛된 영광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 천상의 영광만으로만 충만하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고 그 안에서 힘을 키운 사람들이기에 결코 교만해질 수 없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다 하느님께로 돌리는 이들은 서로 영광을 찾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만을 구한다 그들은 모든 성인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에서 오로지 하느님만 모든 것 위에 찬미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만이 그들의 변함없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리 작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감사하라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다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아주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이라도 특별히 중요한 은혜로 생각하라 은혜를 베푸시는 이에 권위를 생각한다면 작은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다 은혜를 내리시는 이는 지존하신 하느님이시니 어찌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벌을 내리시고 매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잘 보존하려거든 은총을 주실 때 감사해야 마땅하며 은총을 거둬 가실 때에도 참아야 마땅하다 은총을 잃었거든 다시 주십사하고 기도해야 하고 얻었거든 잃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 제11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적다 그분의 위안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의 시련을 살피는 사람은 적다 그분과 잔치상을 나누려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의 죄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분을 위하여 어떠한 고통이라도 겪겠다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쪼갤 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가는 사람은 적다 그분의 기적을 숭배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곤란을 당하지 않을 때만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리고 그분께 기도하지만 자기가 위로를 받을 때만 그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고 잠깐 그들을 떠나실 것 같으면 금세 원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목적이 어떠한 위로를 받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번민이 있다 하더라도 위안을 누릴 때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찬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번의 위안도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찬미하고 항상 감사한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순수하여 자기의 편익이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섞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위안을 찾으라는 사람은 품팔이 하는 사람과 같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자기의 편함과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느님을 성길 만큼 충실한 사람은 다 어디 갔는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할 만큼 영혼의 일에 열중한 사람은 드물다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모든 피조물을 내버린 사람은 다 어디 있는가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속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그다지 장할 것이 없다 학문을 다 연구했다 할지라도 아직 멀었다 큰 덕행이 있고 뜨거운 신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그게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났다면 이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리며 사사로운 사랑을 털큰만큼이라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중요한 일이라 할만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실제로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라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하신 진리의 말씀과 같이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참으로 마음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될 것이며 다잇 윙금과 같이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과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고 자기를 꼴찌에 두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이는 없고 더 권세 있는 이는 없으며 더 자유로운 이는 없다 제 12장 왕도인 거룩한 십자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을 모진 말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는 이 마지막 말씀을 듣기에 한층 더 모진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잘 듣고 기꺼이 따르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 영원한 저주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이 십자가의 표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생활을 일치시켜 왔던 십자가의 모든 종들은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 더 큰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두려워하는가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원수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있다 십자가가 천상의 아름다운 맛이 스며 있고 마음의 힘이 있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가장 높은 덕이 있고 완전한 거룩함이 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의 구원도 영생의 희망도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 영생의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앞서 나아가시어 내가 걸을 길을 내셨으며 그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는 너도 내 십자가를 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 그분의 영광도 나눌 것이다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너의 죽음에 달려있음을 보아라 거룩한 십자가의 길과 또 날마다 극기하는 길 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참다운 마음의 평화로 인도하는 다른 길이 없다 내 뜻대로 어디든지 가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찾아보아도 위로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보다 더 고상한 길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아레노는 더 안전한 길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 뜻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마련해 보아도 좋든지 슬튼지 항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 항상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교구나도 내 육신이 괴롭든지 혹은 영원히 번민을 느끼든지 할 것이다 너는 너는 하느님께 버림을 받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끔 너 자신이 스스로 에게 괴로움이 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거나 덜어낼 수 있는 묘약이나 위로는 없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내가 위로 없이도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시고 너 자신을 오직 당신께 맡기기를 바라시며 고통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도록 힘쓰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달을 수 없다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사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는 항상 너와 같이 가고 너 자신도 항상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가 어디로 달아나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다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려다보아라 밖으로 나가보고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보라 그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내적 평화를 누릴 마음이 있고 영원한 월계간을 얻을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 불평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너를 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리고 갈 것이다 비록 이 세상은 아닐지라도 저곳에서는 고통이 끝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지고 간다면 십자가는 내게 짐이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참아야만 할 것이다 십자가 하나를 내버리면 분명히 다른 십자가를 만날 터인데 아마 그것은 전보다 더 무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죽어야 할 인생으로서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을 너만은 피할 줄로 알았는가 성인 중 누가 십자가 없이 또는 어려움 없이 지내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도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한 시간도 괴려움 없이 지내신 적이 없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 외에 다른 길을 찾느냐 그리스도의 온 일생은 십자가요 순교 여건을 어찌하여 너는 안락함을 원하고 즐거움을 찾느냐 괴로움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일 것이다 현세의 현세의 생활이란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주인은 십자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영적으로 높이 오를수록 그만큼 자주 무거운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 유배의 고욕은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비록 여러가지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위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참아 견디는 것으로서 성공의 상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고 지게 되면 그 고통의 무거운 짐은 하느님의 위안을 구하는 신뢰심으로 변한다 그리고 육신이 괴로운 만큼 영혼은 은총을 받아 기운을 얻는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져보겠다는 열정이 일어나 고난을 사모하고 역경을 원하며 힘겨움과 가난 없이는 살 마음조차 갖지 않을 만큼의 용기도 생겨난다 이는 사람이 하느님을 위하여 괴로움을 많이 그리고 힘들게 겪을 만큼 그만큼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총의 작용이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피하는 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게끔 하시고 그 일에 대한 열정만큼의 힘을 연약한 육신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은총의 작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육신의 괴로움을 즐겨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영예를 피하고 모욕을 즐겨 받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남에게 업신여김 받기를 원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며 역경이나 손해를 잘 참으며 이 세상의 어떤 행복도 원치 않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 자신을 살펴보면 이 같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늘로부터 그런 용기가 내릴 것이며 세상과 육신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무기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만 들었다면 원수인 마귀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실한 종과 같이 용감하게 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라 가련한 이 현세에서의 많은 역경과 여러가지 불편을 잘 참아받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어디 있든지 내가 겪을 환경이 그럴 것이며 또 어디를 가서 숨 뜬지 그런 고난의 환경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수많은 곤란과 슬픔을 피할 도리가 없으니 잘 참을 수밖에 없다 주님의 벗이 되고 그분과 더불어 한 몫을 차지하려면 주님의 잔을 달갑게 마셔라 위로는 하느님께 맡겨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통해 위로하실 것이다 너는 오로지 곤란을 참아받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렇게 된 것을 가장 큰 위로로 여겨야 한다 비록 내 힘으로 모든 곤란을 참을 수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게시될 영광에 겸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괴로움이 내 마음에 들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란을 맞뜨리게 되는 수준에 이르거든 그때 너는 이 세상에서 만복의 기초를 발견할 줄 알 것이며 실제로도 잘 지내는 것이라 생각하라 내가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동안에는 잘 지내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곤란이 너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고통과 죽음이라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두게 되면 더 나은 상태에 이르고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내가 비록 바오로 사도처럼 새치 하늘까지 불려 올라갔을지라도 그곳이라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그를 섬길 마음이 있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겪을 자격이 있다면 이는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하느님의 성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겠으며 남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모범이 되겠는가 인내를 칭송하는 사람은 많으나 인내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목적을 위하여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만한 고생쯤은 기꺼이 못하겠는가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에 대하여 죽을수록 그만큼 하느님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겪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택하라 하면 고통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더욱 담고 성인들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로와 성장은 즐거움과 위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경험을 많이 당하고 괴로움을 잘 참아 견디는 데 있다 고통을 겪는 것보다 사람의 구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말씀이로라도 가르쳐 주시고 표양으로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분명하게 권유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뇌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하며 martyr 하느님 나라에 اح 문을 succession 돌아오는 내일 것이다 로ã 하나의